코로나로 여러가지 힘든 시기이신데 우리 기자님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북 제천 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앞서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귀환자리 마련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충북의 보호노총 옥천영동 괴산 출신의 삼선의 박덕흠 의원님께서도 충북의 일이라고 하니까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북 제천 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최근 충북본부를 포함한 4개의 지역본부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폐합 결정은 그야말로 원칙도 기준도 명문도 없는 조속적인 탁상행정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철도의 노선과 기능을 고려한 통폐합도 아니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입각한 중소도시 중심의 통폐합도 아닙니다. 더욱이 철도가 갖는 공익적 역할과 미래 대한민국 철도 산업의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의 차고적인 결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지 공기업 경영평가 최하위 D등급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라는 대내외적 비난을 상쇄하기 위한 코레일의 국면 전환용 꼼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제천시는 서울 강원 충청 영남권을 연결하는 철도 물리의 중심지이자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등 7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허브입니다. 또한 동양 최대 조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소재한 코레일 충북본부 역시 물류 부분을 중심으로 연간 천억 원대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중앙선 복산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충북본부의 역할과 수익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개통이 되면 청량리 제천이 56분대로 1시간 내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제천을 중심으로 한 철도 산업은 수도권과 함께 공동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북본부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대전 충남본부와는 전혀 다른 생활권이자 별개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단지 행정부역상 충청권 충자돌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천의 충북본부를 대전 충남본부에 통폐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설립 목적은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철도 산업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요충지이자 물류 수송의 허브 기둥을 하고 있는 충북본부를 단지 행정편의적으로 대전 충남본부에 통폐합시키는 것이 과연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코레일의 이번 조직개편은 철도가 갖는 공익적 성격과 철도 산업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는 도해시한 채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 경영평가에 화들짝 놀라 그야말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에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원칙도 기준도 얻고 성과도 불확실한 조직통폐합의 독단적 추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대한민국 121년의 철도 역사를 퇴보시키고 조수석 조직개편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경영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미명하에 정확한 분석이나 비전도 없이 불확실한 성과에 급급해서 철도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조직과 부하직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조직개편을 끝내 철회하지 않는다면 160만 충북 도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충북본부의 존치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잘못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사항 있으시면